나 살 많이 빠졌어 112kg야 살 많이 빠졌어 내가 진짜 한창 때는 128kg까지 갔었는데 어 많이 빠졌지 갑시다 하 진짜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우중충한 글이야 돈이 많아도 돈 잘 안쓰는 배우들이라고 하는데 헐리우드 배우들이네 맞죠? 패딩 찢어지면 테이프 두개 붙이고 다니는 앤트맨 아 앤트맨 그 배우구나 여기 패딩 찢어졌는데 테이프 붙이고 그냥 대충 입고 다닌다 이 말이야 저게 아니에요? 토르 동생? 로키 그래도 로키 로키처럼 보풀 이렇게 그때까지 절약하진 않아도 돼 이쯤되면 사입어라 하나의 패션이잖아 이건 패션이잖아 300 영화 300 스파르타 주인공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300 아니 제임스 맥어보이구나 아 엑스맨에서 빡빡이 박사님 역할한 제임스 맥어보이 곰팡이 핀 듯한 구두 허구헌 날 신고다님 근데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애착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 내 몸에 딱 맞는 진짜 바지가 됐건 어떤 의류던 내 몸에 딱 맞는 무언가가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 되게 애착이 가 어 그래서 아마 이거 계속 신고 다니는 게 아닐까? 이쁘구만 뭐 뭔가 구질구질하다라는 느낌을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일마는 뭔가 좀 게이 같다 아담 렘버트 구두에 허용 테이프들은 피아노 리부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절약정신 배워야 된다 영화 한 편에 100억 넘게 받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오히려 소탈하고 보기 좋구만 뭐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의 아우라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추리닝에다가 그냥 쓰리바 찍찍 끌고 다녀도 어 그거 자체가 되게 소탈하다고 느끼는 거고 없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진짜 그지새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이건 좀 그지 같긴 하다 아 옛날에 입었을 때는 이제 브라운 계열이었었는데 이제 색 다 빠져가지고 막 검은색 뭐 이런 거 다 묻히고 다니고 어 다음 나홀로집의 배우들 최근 모습 크으으으 나홀로집의 어 도둑 아저씨죠? 그 빡빡이 도둑 아저씨? 음 엄청 늙었네 1년 사이에 서양은 워낙에 노화가 빠르니까 도둑 듀오 중에 한명 근데 이 아저씨는 되게 옛날 얼굴이 많이 남아있어서 잘 어울린다 노인됐네 완전히 이분은 이때만해도 되게 늙은 상태에서 나왔었는데 지금도 아 돌아가셨죠? 그치 돌아가셨지 2011년이 마지막 사진이니까 케빈이 대박이긴 하다 이제 마흔살이라던데? 이 배우도 근데 진짜 고통 많이 받았다더만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가 나홀로 집으로 완전 떡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식 뭐 친? 친? 뭐 무슨 권? 분양권? 어 이런 걸로 엄청 싸우고 그래가지고 척취해가지고 어 아 양육권 양육권 맞아 맞아 양육권 때문에 싸워가지고 마약하고 막 그랬다더만 음 코미디 영화 같은데 이 아저씨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익숙한 얼굴이네 어 비둘기 아줌마 이렇게 보면 확실히 흑인이 좀 노화가 덜 한 것 같아 백인들이 노화가 되게 빠르네 케빈 엄마 여러 영화에서도 유부녀로 나오는 역할들 중에서 되게 이게 어 유부녀 월드컵 이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케빈 엄마 어 미시 월드컵 맞아맞아 나 다음에 미시 월드컵 한번 하자 음 음 일본의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약간 흠 특이하게 생겼네 어 야 이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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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더라 곰표도 마찬가지고 천마표 시멘트 이게 뭔가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런건가 특이하긴 하다 시멘트까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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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뜬 틱톡커 K코딩 320만 조회수 320만 팔로워가 아니라 와 근데 영상 하나만 잘 띄워도 조회수가 몇백만이면은 그중에 적어도 1만 정도는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야 팔로워를 음 음 음 음 근데 이런거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제제 제지할 명분이 있을까 싶어 나는 음 전에 어떤 남자 고딩 얘가 이렇게 뭔가 좀 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약간 춤 같은 거 해갖고 낮져밤이 고딩 그거 알죠 낮져밤이 고딩 틱톡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림예고 했는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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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짤도 있는데 여깄네 여깄네 낮져밤이줄 그래 가지고 밤 ㅋ ㅋ ㅋ ㅋ ㅋ ㅋ ㅇㅋ ㅋ ㅋ ㅋ 신거 먹었구만 ㅋ ㅋ 흠 상남자놈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헣 영상 하나로 320만 조회수 해외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320만 조회수가 우리나라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구만 근데 한림 얘기가 더 심했어 저건 그냥 친구랑 부여 이렇게 좀 안고 이렇게 좀 추는 그런 거잖아 부둥켜 안고 식당에서 직원 부를 때 특 나는 이모라고 해 이모 저기요 잘 안해 이모라고 하고 아주머니분들한테는 이모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적의를 많이 하지 이모랑 적의 이것도 뭔가 MBTI로 나뉠 것 같지 않아? 맞지? 난 이모랑 적의 적의 보소 보소는 뭐야? 보소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식당 같은 데서 일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야라고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더만 좀 어려보이고 만만해 보이면 반말짓거리는 아저씨들이 많지 확실히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거야 야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그거지 이제 진짜 사장님이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 있잖아 평상복을 사장님 특 평상복 입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고 뒷짐 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적이랑 이모를 많이 하는데 사장님 많이 부르네 실내 마스크 해제 어려울 듯 변이 바이러스 XBB.1.5 이건 뭐야? 아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도망갔다는 새끼 있던데 가장 빠른 확산 변이 국내 상륙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하위 변이라는 거는 오미크론 다음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오미크론보다 조금 더 덜하다는 거야? 약간 위험도가 복통, 설사, 유발, 소문에, 사재기에서 감기약 동아시아권에서 다 털어가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일본에 감기약 싹 다 털어갖고 그랬다 그랬다만 중국이 난리 났대 지금 중국에서 반미 한국이 중국 막는다고 아버지 나라한테 뭐하는 짓이냐면서 뭐 한국 하겠다고 한 키키 진짜? 아 출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빌드업 그대로 가는구나 이제 내년에 1월 되면 중국발 바이러스 최초 한국인 감염자가 나올 테고 이를 공포심으로 삼아서 개량 백신 접종해야 예방 가능하다고 TV고 언론이고 계속 공포심 심어서 광고하겠지? 실내 마스크 해제 기간 내년은 개뿔 더 늘어나겠지? 빌드업이 안 받아 딱 보인다 백신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TV나 언론 및 유튜브 영상조차도 언급 없이 다 검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로 공포심만 심어서 어떻게든지 백신 사들인 거 다 접종시키려고 안달나 보인다고 언제까지 검열하고 언론 통제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먹고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검열을 아예 풀었다더만 머스크가 말하기를 트위터를 제외한 한국, 유튜브, 구글 등에서는 로봇이 자동 검열 시킨다더라 언젠간 결국 다 밝혀질 것이다 어... 진짜? 음... 근데 나는 이제 사실 코로나가 겁나지가 않는다 어... 난 이제 코로나 겁나지가 않아 걸렸으면 아... 씨X 재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 이젠 진짜 위드 코로나 아니야? 함께 간다 음... 별로 안 아프던데? 단지 이제 말하기가 힘들 뿐이지 말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음... 근데 상식적으로 중국인구 일만 한국에 여행와도 한국 인구의 두배인데 답 없지 아 진짜 그 정도야? 1%만 와도? 아 미치긴 했다 빌게이츠은 언제쯤 내 외원벽 조정해주노? 아는 교환 학생 친구 아는데 중국 못 가고 일 때 아는 사람 70가 감염이래 농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그 정도야? 야 이정도면 이제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입국 금지시키면은 나라에서 받는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겠지 관련 뭐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관련 그 뭐 종사자들 굉장히 많을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 그런 거 같아 터키 아이스크림 하드 카운터 뭐야 처음부터 가야겠다 직원이 근데 되게 표정 십창 났는데? 어... 주는대로 먹어버리네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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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어버리면 되네 그냥 허허허 엘사 허리 돌린 거야 헐 2층 버스인데 외국인데 이야... 2층에 둘밖에 없나보다 어 이거 뭐야 이거? 헐 리쉣 페북에서 이런 거 봤던 거 같은데 사람들 다 지나가고 있는 막 그런 데에서 이제 불 켜놓고 실루엣으로 어... 낭만 있다고? 반전 매력 쓰시녀 누구야? 보통 이런 건 거진 다 AV 배우나 모델들이던데 이쁘네 이쁘네 누군진 모르겠다 뭐라도... 주차장에서 부르는 지리는 라이브 아 이 둘 존나 유명하더만 그 쇼치에서 어... 그 노래 챌린지가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확실히 노래 보컬 쪽으로는 서양이 단연 원탑인 거 같아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서양인이 부르는 노래는 되게 디테일하고 뭔가 그러잖아 음악성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괴를 달리하지 않아? 일단 음악적으로 역사 자체도 다르고 어... 빌보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노래 엄청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노래 잘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노래를 잘하는 것 뿐이지 외국에 나가면은 그냥 어... 우리나라에서 김나박이 노래 잘한다고 하지만 외국 나가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 하면은 그냥 어... 노래 잘하는 그냥 노래 좀 하네?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거지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가수들도 결국은 따는... 딴다 그래 어... 커버 이제 커버도 하고 이제 좀 그 외국 가수들 노래를 막 듣고 그걸 이제 베이스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 진짜 팝송 연습 진짜 많이 해 노래가 늘려면은 가요만 부르는 가수는 이제 어쨌건 이제 그 가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그거 레퍼런스로 많이 삼지 예를 들어서 임재범 아저씨 같은 경우도 그 노래 부를 때 원래 옛날에 완전 락을 많이 했잖아 근데 나중에 약간 너를 위해 라든지 이런 발라드 내면서 한국의 마이클 볼튼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진짜 마이클 볼튼을 듣고 막 땄대 어... 들어보자 그래 음... 음覺得 tal 묵 좀 funky ін 크... 지리긴 한다 근데 이 영상 보다는 그게 더 유명하지 I remember when I was my, I remember when I was mine 어 둘이서 많이 불렀네 Crazy 구독자는 그렇게 많이 안되는데 쇼츠위즈로 많이 올리는구나 천만건이 넘네 어 맞아 진짜 그 원곡이 이거잖아 와 미쳤다 진짜 저 크레이지 저 이건데 이렇게 하잖아 그거 원곡 버전이 이 사람들이 유행시킨거야 어 쇼츠 많이 보면 나올걸? 음 크레이지 7단곰 맞아 맞아 외국에서 되게 그 챌린지를 하더라고 크레이지라는 노래로 어 그 챌린지 원조가 저분들이야 어 BTS 데뷔 초시절 와 그냥 진짜 지하돌이었네 지하돌 그치 왜냐면은 이제 나올 때만 하더라도 BTS가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라 그래갖고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뭔가 망 분위기가 되게 흘렀었어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야 어떻게 아이돌 그룹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냐 어 우리가 뭐 우리가 동방신기나 이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수영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방탄소년단임? 이러면서 조롱을 엄청 많이 했다고 어 그 이름도 막 랩몬스터에다가 어 슈가에다가 이름이 좀 저 이상하다 이거야 박진영 밑에 있었던 방시혁의 감이 이 정도밖에 안됐냐라는 거지 사람들이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야 방시혁 그 나가가지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BTS라는 그룹이 방탄소년단인데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 잘돼버린거지 음 유튜브 영상 덕에 즐겁게 일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몰라 꾸준하게 가다보면 언젠가는 이게 좀 뭔가 기회가 온다라고 해야될까 BTS의 그 성공에 대해서 되게 어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또 있다고 진짜 안될줄 알고 뭐 그렇게 얼굴이 막 특출나게 잘생긴 애도 없는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던거지 어 그래서 조롱도 많이 당했어 맞아 인기없는 아이돌의 팬미팅 현장 그래가지고 약간 지하돌처럼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방시혁님이 투자자들에게 방시혁이 탄생시킨 그룹 투자에 대달랑할 때 이름 이상하다고 무시당했는데 넷마블만 투자했고 넷마블만 투자했고 넷마블란 방시혁 삼촌 결국 둘이 지군다가 짐 떼고작군 하아 진짜 묘수였다 묘수 야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 그치 내가 투자자라고 해도 뭘? 방탄? 방시혁씨야 그동안 이제 작곡가 같은게 연력을 딱 살펴보면은 필머그래피처럼 그동안 냈던 히트곡들이 다 있단 말이야 어? 굉장히 좋은 작곡가네 근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 어 그래 박진영의 동지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만드는 그룹 어 좋다 근데 이름이 뭐야?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뭐야 이거 중국애들이야? 아 맛갔네 이러면서 약간 감을 없다고 생각을 했을거야 그 당시 투자자들도 근데 진짜로 결국 야 완전 삽 월클이네 근데 나 이제와서 한 사실 일곱명이었구나 멤버가 많네 나는 다섯명 정도 되는줄 알았는데 엄청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명이구나 그니까 성장 드라마다 진짜 그리고 지금 슬램덩크 영화 나온 것 때문에 되게 뭐 핫하더라 진짜 잘 만들었다고 안 그래도 어제 오프닝 때 형 슬램덩크 안 봐? 극장 가서 꼭 봐 존나 재밌음 이랬는데 슬램덩크 팬들을 위한 완벽한 영화 그 자체라고 하네 이게 약간 3D로 만들었거든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일본 버블경제 이때 80년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사람을 갈아 넣어갖고 만들었거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직접 손으로 그려가지고 다 땄잖아 지금 AI 같은게 있겠냐고 80년대 작화 수준이 80... 오히려 과거로 회개할수록 작화 수준이 더 좋아 일본 애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나온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3D로 나왔어 3D로 약간 좀 카톤 렌더링 같은 느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어 확실히 3D랑 2D는 그게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 도트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하던 킹 오브 파이터 같은 경우도 자금난에 시달려갖고 결국 신장 내는데 3D를 3D로 만들잖아 어 그런 것처럼 아무튼 뭐 기가 막히다고 하대 어 존나 잘 만들었대 강백호 일마가 서... 서태웅이었나 맞지 그리고 송지섭인가 어 최치수 어 어 송태섭 정대만 아 정대만 강백호 정대만 어 송태섭 어 서... 서... 서지수 음 최치수 서태웅 아 서태웅 근데 이게 일본 원작 애니라서 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불린거지 한국화 된거지 애들이 이름이 어 그리고 뭐 학교 이름이라든지 이런것들도 약간 한국화 돼가지고 현지화 돼서 어 극중 캐릭터 이름이랑 이런것들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 어 로컬라이징 됐지 슬램덩크 유명한 밈이 이거지 어 그리고 또 왼손은 거둘 뿐 뭐 이런걸 어 대단한 인생 애니메이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슬램덩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것 같더라고 어 진짜 그 서사랑 이런것들이 그 안에 그 감동적인것들이 엄청 많이 담겨있다고 하더라고 근본작품이래 근본작품 슬램덩크 근데 솔직히 애니메이션 최고 끝판왕은 사실 피카츄 아님? 음 포켓몬스터 그 관련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더만 어 수익성만 봤을때는 그런건데 이제 작품적으로 봤을때는 다 첨예하게 갈리겠지 근데 어떤 수입성으로 봤을때 굿즈 팔고 뭐 이런거 보면은 요즘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걸 낼때 굿즈를 팔기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한대 애니메이션이 주객전도 된거지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이 포켓몬은 아직도 캐릭터파리하는거 보면 고트가 많은거 그러니까 역사상 그 돈버는 고트 최고 어 수익성은 포켓몬스타라니까 음 포켓몬 포켓몬 포켓몬이 또 저기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음 원피스는 영화화 된다고 하더라고 넷플릭스에서 원피스 나오나 극장판 말고 실사영화 넷플릭스에서 나온다네 실사 버전 원피스 근데 뭔가 드래곤볼 꼴 날 것 같다 일마가 루피래 그니까 이게 실사화 하면은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어 실사화 했을 때 괜찮은 것들이 있고 나미 조로 상디 조로 상디 3D에다가 돈 겁나 투자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질감들고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불쾌한 골짜기 나올 것 같은데 어 역으로 불쾌한 골짜기가 나오는거지 음 별로일 것 같애 마블은 실사화 할만하지 마블은 다르지 애초에 그림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서양인으로 해가지고 골격이라든지 이렇게 사각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해가지고 아니 배트맨도 괜찮았고 근데 이게 원피스 같은 경우는 세계관 자체가 좀 뭔가 다르잖아 보니까 뭐 약간 상어 형상을 해가지고 얼굴이 되게 기괴하게 생긴 애들 되게 많아 원피스 자체가 좀 특이하지 않아? 그림체나 이런 그 나오는 디자인 같은 것들이 어 밀짚모자 쓰고 눈 땡그랗고 어 팔도 팔다리 되게 얇아가지고 그니까 특이해서 어 어 잘된 성공한 것들 되게 많지 기생수도 그렇고 어 또 데스노트도 그렇고 넘어갑시다 그니까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라는 거지 예전에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 에네르기파 쓰고 막 했는데 하하하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애니는 그 자체로 너무 그림체가 완벽해서 상상이 힘들지 그니까 어 옛날에 스트리트파이터를 영화로 만들어서 하하하 옛날에 피구왕 통키랑 스트리트파이터 그 저작권 무법지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막 만들었잖아 어 그거 비디오로 막 보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 어 존나 열하되어 가지고 하하 갤럭시를 멀리하는 MZ세대 어 어 봤었던 것 같은데 어 한번 또 좀 집자면은 그나마 갤럭시 이 근데 이게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예전에 약간 국민성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이폰을 더 추구하는 이유가 눈치보는 사회 뭔가 이걸 쓰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거 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약간 서로 눈치보는 그런게 좀 있잖아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산다지만 남의 신경 신경 안 쓰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는 좀 괴짜처럼 보이거든 어쨌건 그래서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 그치 아이폰트 모든 카드 거래에서 애플이 수수료 대강 음 음 근데 난 이것도 사실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정말 애플 자체가 실용성이 대단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 인싸들은 다 아이폰 쓴다 서로 약속이나 한 것 마냥 때려죽어도 갤럭시 때려죽어도 갤럭시 아이폰 장점이 뭐노 갤럭시는 장점이 뭐노 그냥 사과 때문에 쓰는 거잖아 삼성 마크 자체가 좀 구리고 어 유튜브로만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늑대의 엄마님 늑대의 엄마는 늑엄마인가요 늑엄마 네 늑엄마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이폰 장점 갤럭시 쓰시는 분은 갤럭시 장점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이폰7으로 입문해서 현재는 아이폰12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아이폰의 장점은 아이퍼서입니다 외관 뿐만이 아니라 자물쇠 열려 버리는 것까지 이뻐 자 여러분 아이폰 장점 갤럭시 장점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설문조사하노 유튜브로 아 근데 삼성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좀 판매량 이런 것들이 따였잖아 자국에서도 근데 삼성의 역작은 진짜 접는 거야 어 폴드 폴드는 진짜 삼성의 역작이다 어 존나 잘 만들었어 폴드 플립 자체는 미쳤어 그나마 플립이 여성팡 여성들한테 좀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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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은 근데 아직 못 만들잖아 기술력 딸려갖고 이거 팩트 아니야 어 어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이 폰이 이 폰이 무선 충전기가 돼 이런 기능이 있어? 아이폰 너도 나도 다 아이폰 쓰니까 잘 모르는데 갤럭시 이렇게 있어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돼 어 이런 기능이 있어 갤럭시는 음 음 아이폰 없잖아 구락가고 있네 없는 거 다 하는데 응 안 돼 응 안 돼 그거 기능 이름 뭔데 그거 이름 뭔데 기능 이름이 맥세이프? 크리스드 아 이번에 생긴 거야? 아 진짜? 생겼네 오오… 쫌 친워 아 오래 된 거야? 아 그래? 좀 치노 아 좀 달라? 대신 저 케이스만 써야 된다고? 존나 호갱 잡는 거 아냐? 폰만 사도 되는데 삼성은 넘어가자 넘어가 아이폰 살짝 깠더니 지금 달짝 존나하네 미안해 미안해 솔직히 맞아 아이폰이 존나 우월해 우월하고 디자인도 한 수위야 인정할게 나는 안 쓸래 나는 똥록씨가 좋거든 똥록씨가 편하고 좋거든 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강민경씨 얼마전에 유튜브 되게 훈훈하더라 똥록씨 경지훈 미흥 느려토져서 아이폰으로 바꾸니까 진짜 스마트폰 쓰는 느낌 폰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 연예인 유튜버들 있잖아 연예인 유튜버들은 일반인 유튜버들은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르잖아 일반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생업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벌어먹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삶을 영위한단 말이야 근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본진이 따로 있잖아 하나의 어떤 그냥 멀티지 이런 그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거는 본인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로 이렇게 쓰임이 좋게끔 근데 보통 이제 연예인들 유튜브 수익은 사회에다가 쓰더라 기부하더라 보통 이게 좀 뭔가 다른 괴를 달리하는거 같아 일반인 유튜버들은 이제 이걸로 먹고 사는데 연예인들은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모인 수익 썼다 기부해버리고 약간 이런 행보를 많이 가더라고 이제 게임이 안돼 게임이 안되는거야 광민경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게 있다보니까 그래서 연예인 출신의 유튜버들이 잘 될 수 밖에 없다 그런거 같아 근데 뭐 예전에 이제 내돈내산 그 저 누구였더라 여자 약간 윤석열 대통령 닮으신 분이잖아 예전에 막 TV활동 겁나 많이 했었는데 그 일로 일해서 나락가고 어 그랬었잖아 그때 때마침 강민경씨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 근데 뭐 어쨌건 잘 해결하고 어 좀 들쳐 맞았지 그 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일단 해명할거 해명하고 활동 잘 이어나가면서 얼마전에 또 기부까지 했어 강민경이 지금까지 유튜브로 번 그 수익이 얼마냐면은 한혜연씨 한혜연씨 흠흠 흠 흠 흠 뭔가 좋은거 쓰고자 해서 세브란스병원 소아병동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린거야 어 너무 훈훈한 행보 그죠? 예 통 큰 기부 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훈훈한 행보를 이어나가다가 패션 브랜드도 하나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 패션 옷 입고 이런거에 있어서 약간 관심이 많나봐 그것도 그럴만한게 이제 좀 강민경씨 자체가 좀 그 얼짱 출신이었잖아 그치 지금 우리말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서라는게 있었지만 예전에 이제 얼짱이라고 불렸었거든 인플루언서들이 어 인플루언서 활동을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이야 유명한 일반인 근데 이번에 그 이제 브랜드를 런칭했어 어 했는데 아비에무아라는 이제 그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백화점 여기저기서 팔릴거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활동 굉장히 열심히 해나갔는데 어 아비에무아 패션 브랜드 쇼핑몰 CS 정규직 채용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데 올라간거야 어 계약직 정규직 전환가능 3개월 경력은 3년 7년 대졸 2, 3년 이상 근데 연봉이 문제가 되어버린거지 연봉이 어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주 5일째로 어 7시까지 일하는데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는데 연봉이 2천만원이다 2,500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어 경력직을 갖다가 일단은 받는 그 커트라인이 그래 대졸 이상에 경력 3년 업무가 저렇게 많은데 연봉이 2,500만원이다 강민경 본인 인스타에 구인광고 올렸다가 어 뒤지게 두드러 맞고 현재는 이제 삭제한 상태라고 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올라간게 연봉 3,200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은 버티는 거다 버텨서 잘 버텨서 어 2023년 잘 살자 이랬는데 약간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약간 지금은 다르게 쓰여서 어 이렇게 약간 좀 조롱당하는거지 어 너무 많은 DM이 와서 깜짝 놀라 공고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놀랐어요 담당자의 착오로 CS채용공고에 신입채용시의 연봉이 기재되었습니다 아비앤모아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경력과 직전 연봉을 고려한 채용과정을 진행합니다 함께 일할 귀한 분들을 기다립니다 어 동종업계 이상이 73% 3041만원 이게 전체 평균 연봉이 이렇다고 해요 아비앤모아 어 업계 평균은 3694 아비앤모아는 3041 전체 평균은 3447 그러니까 조금 어 한 4,500 정도? 어 올해 입시자 평균 연봉 2411만원 동종업계 연봉상에 너 그니까 처음에 내세웠던 것도 그 이후에 내세웠던 것도 좀 짜다 뭐 이런 얘기야 어 뭔 너의 구하냐 시발 민경계이야 뒷광고 이후로 또 놀라니 너 세상 물정 너무 물어노 아하 그래요 북한에서 무인기가 떴대요 한국으로 근데 얘네들이 무인기가 뜬 게 이게 존나 선 넘은 게 여지껏 행보랑은 좀 다르다고 해요 어 잘 되면서 잘 찾아주겠지 그럴 수도 있지 어려울 때 이제 같이 해나간 사람이 있죠 저게 되니까 주제 넘어갔으니까 요거 다룰게요 북한에 무인기가 이제 떴는데 어 좀 심각해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동선이래요 동선이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1번 동선 그리고 이제 2번 동선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도 쪽 모노 어 강화도 쪽 김포 서울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니까 날아다니는 비행 모습을 보니까 제가 평상 보는 비행기랑 좀 외형적인 모습이 다르고 소리도 많이 달랐었다 문 윤선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 입에서 전쟁 준비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어 어 그죠 음 기존 대통령들이랑은 뭔가 좀 다른 행보를 가져간다는 것에 있어서 시원함은 좀 있지만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파멸 그 자체예요 인류의 파멸을 가져다올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 그죠?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만 봐도 심각해요 진짜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새끼 빨갱이네 이러지 말고 어 음 음 음 음 음 음 말은 처리해야지 해야 된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않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서로 기싸움을 계속했고 우리나라 표정중이야 정신차려 어 그리고 이제 그런거죠 그동안 북한한테 갖다 바친게 얼마에요 그리고 북한이랑 잘해보려고 여러 노력들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TV 나와가지고 좀 뭔가 평화롭게 가자라는 뉘앙스로 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 가수들도 막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류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항상 돌아오는건 뒤통수였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좀 임기 때 족같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발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시원하다 어 우월한 전쟁 준비 여지껏 대통령들이 이런 행보를 이런 말을 입 밖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얘기를 안 꺼낸단 말이죠 근데 요런 거는 굉장히 좀 보기가 좋다라는 건데 어 약간의 의심도 좀 되는거지 약간의 의심은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워낙 지금 저기 안좋으니까 민심이 안좋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어차피 내 임기 때는 너 저기 알일 없으니까 하고 뭐 이렇게 어 하는게 아닌가라는 약간 생각도 좀 든다라는거지 뭔 말인지 알지 어 네 지지율 존나 떨어졌잖아 음 아무튼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나 싫어해요 내가 뽑았지만 예 족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자꾸 또 녹음기 돌리는 것 같지만 그 여성가족부 그런 이제 뭐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무고죄 강화 뭐 이렇게 자기가 내에서 걸었던 그 공약들을 워낙에나 좀 안 지키니까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안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예 어 무조건 이렇게 막 그 빨아져끼는 것보다도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해줘야지 좀 건강한 보수로서 갈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층들이 이제 보수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은건 사실이고 예 민주당에서 족같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내가 찍었잖아 찍었다는거는 이제 그만큼 이쪽에 차악을 택하는거였어 사실 이번 대선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뽑는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가는 행보가 너무 병신같고 족같으니까 예 그랬다는거지 음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흠 이온대요 음 음 이거 뭔데 뭐 뭐 뭐지 음 음 음 음 음 우리은행에 음 음 우리은행에 네 부장이 있었는데 강제로 여직원 갔다가 아 아 아 아 어 정책이 그만할게 넘어갈게요 헤어 나오세요 성희롱하고 또 남자 직원 갔다가 막 이제 골프내기 골프내기 골프내기는 이제 양쪽에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뭐 원해서 하는건데 이제 뭔가 약간 좀 그 부장이 하자고 하는거니까 괜히 저 삐딱선 탔다가 내가 피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갑질 골프내기를 당했었나? 그리고 또 실적 벌금 그리고 여론조작 폭행 성희롱사건 여러가지 이제 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노조 창립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곤 어려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이 일어난게 어 우리은행에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우리은행에 직원으로 있는 어 자 남편을 둔 예 부인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 술이 완전 취해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대요 근데 부장이 발령이 안났다고 남편이 엄청 기대했었다고 그 부장이 발령받는 그 저기에 있어서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제 이런거 안 당겨야 된다고 그동안 왜 이렇게 부장이 발령되는거에 있어서 왜 이렇게 사활을 걸었냐면 어 어느날 백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부장이랑 스크린골프 치러갔는데 내기를 해서 잃었다고 당연히 안믿었죠 세상에 부사직원이랑 내기를 해서 백만원을 가져가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부끄러워하고 무기력하게 달라고 하길래 무슨 사고라도 쳤나 이유를 잘 말 못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일단 줬어요 술 먹고 늦은 날이 많아서 왜 이렇게 술 먹냐고 근데 부장때문에 힘들어서 술 먹는다 어느 날은 뺨맞았다 어떤 날은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을 들었다 또 며칠 지나서 백만원만 더 달라 자기가 이번에 무슨 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못채워서 벌금으로 백만원 또 내야 된다 어 부장이 엄청 까탈스럽나보다 근무시간 외에도 카톡으로 어 못살게 굴고 그랬었나봐 김밥 좀 싸달라고 또 부탁을 하더래 진짜 미안한데 아니 식당에서 먹잖아 왜 갑자기 김밥이야 아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우리 부장이 김밥을 좀 좋아하는데 사먹는게 물려서 직원들 돌아가면서 김밥 싸우라고 그랬다고 자기 먹게 미친놈이다 남의 와이프가 싸우게끔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야 이게 남자의 수치심에 대한 메커니즘이 전혀 없구만 개새끼네 완전 갑질 너무 휘둘렀던 그런 부장이네요 어 같은 남자로서 그러면 안되는건데 남자들끼리도 이제 그런게 있고 불문률이 있거든요 하면 안되는 행동 근데 남의 집 와이프한테 김밥 싸우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거는 진짜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멸시하는거지 어 슈퍼 갑질 그래서 결국 대기발령 떴는데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거야 은행 내부 감찰 착수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야 결국 안 잘렸다 대기발령으로 가해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벌어줌 피해자 분리 조치 핑계로 블라이드 쓴 사람 찾아냄 더불어 추가 피해자를 찾는다는 핑계로 다른 피해자들도 확인함 대충 피해자가 몇 명 치러지면 전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핑계로 각자 한 명씩 찢어놓음 피해자들끼리 연락하거나 만나서 말하지 못하게함 그 사이에 가해자는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증인들을 협박하고 회의에서 내 편 남의 편을 구분해놓고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과거를 털고 야 X된다 이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소재 아니야? 야 현실이 더 빡세다 우리가 봤던 그런 미생같은 데에서 나왔던 그런 사무직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현실이 시발 더 드라마 같네 어 X돼버리네 이거 근데 이게 뭐 기사도 뜨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은행에서 가지치기 하겠죠? 예 넘어갑시다 구찌에서 신상 나왔는데요 디자인이 좀 X같아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구찌에요? 어디 뭐 약간 뭐 필리핀이나 약간 조금 그 동남아 같은데 완전 짜퉁 파는 그런 시장에서 파는 그런 디자인 아니겠어요? 예 이 시발 한글로 구찌 저걸 누구 저거 글씨체도 존나 못생겼어 어 이거 약간 미국 한인타운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그런 그 간판에 있는 그 글씨체 아니에요? 이거 약간 GTA에서 많이 보던 그 간판 글씨체 아님? 맞지? 이거 얼마인줄 알아요? 그 베트남 시장 같아서 팔 것 같은데 가격이 X발 무려 3...320만원이야 위아래 세트로 해가지고 아니다 위에 것만 320만원인데요? 바지는 또 따로 파나보네? 근데 래퍼들은 왠지 입을 것 같기도 해 음 저걸 누가 사? 와 X나 비싸네 저걸 산다고? 한대 약간 허영심에 쩌들은 래퍼가 왠지 살 것 같아 어 어 야 실제로 나오는거야 구찌라고 해가지고 여름이 고마워 여름이 고마워 근데 비슷한 느낌의 어 유럽에서 품절됐다는 30만원짜리 한글 티셔츠 티셔츠는 원가 29만9천원 할인가 14만9천5백원으로 책정된 해당 티셔츠가 매진됐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달라 뭐냐면은 이거랑 저거랑 좀 다른게 이게 수요층이 애초에 한국인들이 아닌거야 어 저거는 지금 지금 방금 본거는 10얼마인데 진짜 누가 저런걸 10얼마 주고 사냐 하겠지만은 이거는 가격 자체가 320만원이잖아 근데 이게 이게 수요층이 약간 한국이 아니라 서양에서 좋아 서양 서양인들한테 팔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티셔츠에 뭐라고 영어라고 영어 존나 적혀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입는 경우 많잖아 뭔가 디자인 딱 봤을 때 이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것처럼 서양인들도 한글 이 글씨를 되게 좋아한대 뭔가 문양같이 느껴진대 어 그래서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인 그러니까 한글 글씨 중에 좋아하는게 히읗이래 히읗 히읗 히읗을 되게 좋아한대 어 히읗이 이쁘대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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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읒 히읏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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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의 fisher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 낙수 효과라고 해야되나? 남자친구한테 낙수 받아가지고 모델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또 있을 거 아냐 조지나가 호날두 돈 갖다가 그렇게 하겠냐고 조지나도 나름대로 돈 많을걸? 조지영아, 오빠 3시에 먹을게 1시간만 더 김종국 돈 만.. 아 맞다 이거 중국인 이거 검거 됐다네요 아 근데 하필이면 이 새끼 또 인천이야 아 근데 뭐 당연하겠지 인천국제공원에서 저기 했으니까 왔으니까 영종도 호텔로 갔다네 조주.. 도주 이후는 답을 안했다고 그니까 뭐 입국 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 한 40대 중국인이 이틀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중국인 41살 A씨를 A씨를 붙잡았다고 서울에서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 있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가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병 아니 영종도에 있는 호텔들이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좀 답답하겠지 거기다가 이제 중국인들 격리를 시키는구나 영종도에서 영종도가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호텔에다가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켜놨었는데 거부하고 런 때린 거지 아이고 뉴스 나고 난리 났었는데 어 그는 같은 날 중국에 출발한 여객계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고 간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 일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택시 타고 서울로 도망갔구나 택시 타고 서울로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 개새끼 그냥 좀 저기 있지 왜 이거 시발 도망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어? 그것도 노선 파악하고 할 거 아니야 어? 동선 중국인들 못들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타격이 크고 중국한테 미움받겠지만 그게 맞지 않아? 시발 또 고생해야 돼? 우리나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도 이게 이거는 이제 진짜 내 임기 동안 만약에 나 진짜 이거 중국인들 허용했다가 한국에서 코로나 또 퍼져가지고 난리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아 이거는 진짜 탄핵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마 중국인들 이제 저기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탄핵감일 수도 있지 이게 민심이 너무 안 좋으면은 중국인들 못들어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송 진행자로서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고 개인 방송이고 하지만은 탄핵이라는 말을 내 입에다 얹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너무 빨갱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윤 대통령이 싫어 어? 내가 싫어서 내가 싫다고 얘기하는 건데 내 생각인데 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존나게 아프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봐 생활적으로 우리도 존나 개피해받는 건데 그런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중국인들 들여가지고 시발 우리나라 또 그렇게 중국인처럼 지금 70%가 감염됐다잖아 그러면 시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어? 그게 왜? 난 윤 대통령이 싫다고 응